설날이 돌아왔어 다들 세배할 준비됐지?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하려고 모두 한복 입었어요 나 오늘 마님 컨셉이야 이미야 나 이거 한 살 때 산 한복 아니니? 14년을 입었네 엄마 나 한복 잘 어울리죠? 아니야 내가 더 잘 어울려 한복이 잘 어울리는 멍식스 구독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말고 알겠지요? 떡국 잡채 동그랑땡 동태전 갈비찜 6잔 녹두전도 맛있지 난 육포나 하나 줘봐 예쁜 한복 입고 인사하라니까 시켜 수정과 말만 하면 다 주는 거야 설비 믿고 먹을 거 타령하는 녀석들 나 둠도랑 올해는 더 멋지고 귀여운 모습 보여줄게요 벌써 귀엽죠? 올해부터 우리 집 가우는 건강이 최고란다 맞대 건강이 최고다 다들 명심해라 고마 많이 찍었다 인자 간식도 간식 언제쯤인데? 지금 엄마 손에 그거 간식 아냐? 숨겨도 소용없어 내가 다 봤다구 엄마 잡아 순순히 내놓으시지 받아라 내 미소 엎드렸어 이제 됐지? 먹을 준비 다 됐다구 하나 줘면 정 없어 하나 더 2024년 설날을 맞이하여 올해도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14살 티나 로미부터 12살 마리 11살 밤비 엘리 둥이까지 올해도 무탈하길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